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020년 부산의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이 4.26% 상승했습니다. 2019년보다 상승폭이 대폭 줄었고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는데요. 지역에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에서도 드러난 모습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부산의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이 1억 2,981만 원으로 공시됐습니다. 2019년에 비해 4.26% 상승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4.47%에 비해 낮은 수치고 전년 상승률 6.49%보다 상승폭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큰 곳은 서울로 6.82% 상승했고 광주와 대구도 상승했지만 경남과 울산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모습입니다. 전국 단독주택 418만 채 가운데 22만 채를 표준 주택으로 선정해 공시했는데 부산에 1만 2,391 채가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해운대구와 동네구는 단독주택 역시 높은 상승률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이 5.93%로 부산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기장군과 동네구, 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구와 영도구, 동구 등은 2에서 3% 상승하는 데 그쳐 노후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역시장의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택시장이 조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19번째 대책을 지금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시장들은 좀 배제할 수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주택이 있는 시공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 가능하고 이 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첫 지역화폐인 동구 이바구페이가 출시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변화를 느낀다고 할 정도로 이용이 활발한데요.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의 한 전통시장. 평일 오전이지만 상점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물건을 고른 손님들이 계산을 위해 내민 것. 동구에서 발행한 이바구페이 전용 카드입니다. 최대 10%의 보너스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반 카드처럼 사용하기 쉽습니다. 지난해 부산 최초로 동구 지역화폐가 발행될 때만 해도 지역 여론은 반신반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발행까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 소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이바구페이로 사실은 저희 가게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매출에는 한 3, 40%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지역화폐 정착을 목표로 올해 1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지난해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뒤따라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면서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위기감 속에 출시 2년째를 맞은 이바구페이. 올해 1월 판매액은 5억 6천여만 원으로 작년 첫 발행된 8월 대비 26%가량을 웃돌았고 이용자도 소폭이지만 증가했습니다. 군은 이런 여세를 몰아 올해 발행 금액 소진을 넘어 추가 발행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용하시는 분,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제점과 개선에 나아갈 사항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위기 속에 출시 2년째를 맞은 부산 최초의 지역화폐 이바구페이. 올해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설 연휴 기간 부산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설 연휴 기간에도 평소처럼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진료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연휴 동안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병문안 가능시간은 하루 2회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급외 시간은 통제됩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를 학대했다는 수사 의뢰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서구청은 A요양원 직원이 칸막이나 가림막을 치지 않고 환자 기저귀를 구체했고 보호자 동의 없이 테이피를 이용해 휠체어에 환자를 결박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요양원 폐쇄 회로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불경 지역의 해양오염 물질 유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이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해양오염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총 117건으로 전년 105건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오염물질 유출량은 56.2km로 지난해 76.6km보다 27% 줄었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에 실린 기름을 미리 다른 선박으로 옮겨 파공 부분을 봉쇄하는 등 유출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향후 20년마다 치매 환자 수가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기의 발견을 치료하면 발병 속도를 늦춰서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평균 연령 80대 어르신들이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칸에 정해진 색을 칠하는 활동. 색과 숫자를 구분하는 것도 손의 작은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도 모두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칸을 채워갑니다. 작은 도구를 사용해 팔을 늘렸다 좁혔다. 몇 안 되는 동작에도 평소 뻐근했던 몸이 조금씩 풀립니다.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인지 강화 교실의 모습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나도 침 먹기가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상대에 다니보니까 참 재미가 있고 시간도 잘 가고 몸도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내 다리가 쓴 전에 걸음 제대로 못 걸었거든요. 참 세월 보내기 좋고 배울 것도 많고요. 재미있어요. 금방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치매 초기 증상. 하지만 치매 치료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로 치매 초기 증상이나 예방법에 대한 방문 문의가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센터를 찾는 게 어렵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치매 체크를 이용해서도 본인과 가족의 치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뇌질환과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하시거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 음악, 원예, 교구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인지 자극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를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받고 본인의 인지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잊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할 때 말을 주저할 경우 평소 잘하던 일이 어려워져도 치매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뒤 효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중구의회 윤정훈 의원이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시 한번 도약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젊은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한편 23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중구청장 재선거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장희력 선안노인복지센터 대표 자유한국당 권형란 신창요양병원장 자유한국당 최진봉 전 중구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윤정훈 중구의원 무소속 안풍 전 민주평화당 중영도구 지역위원장 등 모두 5명입니다. 항만소방소가 23일 영도구 지역 전통시장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항만소방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은 남항시장 등 영도구시장 3곳을 돌며 시민들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항만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큰 화제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중구가 지역 내 전체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2월 1일을 기준으로 중구의 주민등록이 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신입생이라면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입학 및 배정 확인서류, 통장 사본을 지참해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래되고 비좁은 북구 디지털 도서관이 리모델링 되는 등 올해 북구 지역의 독서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공공도서관과 거리가 먼 지역에는 경로당에 남는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분관이 들어섭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개관한 북구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2009년 한계층을 수직 증축해 현재 모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015년 인근의 3,600여 세대, 올해 만덕 5지구 3,5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도서관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북구는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4월까지 디지털 도서관을 리모델링합니다. 지난해 3월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타당성 검사를 통과하면서 금물사를 탔습니다. 600제곱미터 공간이 수평 증축되고 백양 근린공원과 연결되는 야외 독서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공원을 독서테마 공원으로 만들려고 현재 시에서 사업비 5억을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독서테마 공원으로 함께해서 또 다른 또 면모를 보일 예정이고요. 내부에는 북카페와 함께 어린이 특화 공간과 어르신 서재 등 연령별 맞춤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공공서비스 소외지역에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도서관 분관이 들어섭니다. 북구는 오는 7월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경로당이 남는 공간을 활용한 화명도서관 솔밭 분관과 디지털 도서관 상악 분관을 조성합니다. 구는 부산시 공공도서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도서관 자료를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지안입니다. 동래구 명장공원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무장의 숲길이라는 테마로 작년부터 공사를 해왔죠.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나무데크 산책로가 특징입니다. 박인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래구와 해운대구 금정구에 걸친 도심공원 명장공원. 토지 보상과 시설 공사에 40억 원을 들여 최근 세단장을 마쳤습니다. 6,700평 면적의 무장의 숲길이라는 테마로 조성됐습니다. 기존 산책로는 최대한 연결을 하여서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치약 계층에 있는 분들과 학생, 유치원,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새 명장공원은 아로마원과 스카이워크 등 숲속 체험놀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나무데크로 된 산책로입니다. 공원 공사 당시 소나무 숲을 최대한 보존해 총 487m의 둘레길로 설치됐습니다. 명장공원의 이 나무데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8도 이내에 비교적 낮은 경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전망대까지 이어져 휠체어나 유모차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공원 환경도 그만큼 쾌적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 공간이 부족했던 동래구 명장공원. 새롭게 조성된 숲길을 통해 주민 힐링 공간으로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23일 오전 11시쯤 금정군 오포 차량기지 앞 도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양산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1톤 화물차 운전자 80대 A씨가 서행하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화물차는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 A씨가 무면허인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3일 오전 8시쯤 사상구 덕포동의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A씨가 택시에 치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달리던 택시가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해외 취업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외대는 2019년 대학 정보공시 기준으로 부산외대 해외 취업자 수는 123명, 해외 취업률 7.1%로 6년 연속 해외 취업자 수와 취업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외대는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학술교류대학과 복수학의제, 해외기업 현장실습학연 등 다양한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1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24일 금요일 부산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최고기온 14도 보이겠고요. 막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연휴 동안 맑은 날씨를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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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